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해결해 대놓고 저녁밥 시간이 펼쳐지는 시사톡 네 오늘도 먼저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성현 도의원 한전기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의대 증원 이슈부터 다뤄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정원 확대 또 그 규모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로 하고 있고요. 전공의들은 반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경남 도의원으로서 또 속해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두 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필수 공공 지역 의료 부족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정기풍 의원 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찾기 위한 그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의사 수를 적정 규모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2천 명 규모의 의사를 충원하겠다 더 이상 더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이제 국민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이 여야가 이 부분만큼은 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기풍 의원은 거제에서 오셨고 이제 한상현 의원은 함양에서 오셨잖아요. 거제보다는 아무래도 함양이 지역 의료 부족이라고 할까요 부실에 있어서 더 크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크게 느끼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나 전문가 분야가 굉장히 많이 없고요. 종합병원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다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더 멀리 가다가 사실 이송 도중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해결의 기미가 지금 보이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제작진이 이제 한상현 의원께서는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좀 가까이 붙어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이크를 앞쪽으로 의원님 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혹시 안 들리시면 실시간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충선 앞두고 의료계 또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 이슈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동시에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먼저 한상현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꺼번에 2천 명 증원 그러니까 2천 명 증원 한꺼번에 하는 건 무리수를 평가를 했었고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관심을 증폭시킨 이후에 누군가 나타나서 그 규모를 축소하고 타협을 끌어내려는 정치쇼를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당대표가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준석 당대표라고 해야 돼요. 개혁신당 대표가 먼저 한 발언이니까 네. 한 발언이고요. 근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지금 3천 명인데 2천 명이면 일단 교시를 하고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면 의대 자체가 받아들이기 여건이 받아들이기 여건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 금방도 얘기했지만 지역 의사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의사분들을 악마하듯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자체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의료수과라든지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의사만 증원하겠다 이러면 인기 퍼플리즘의 정책인과 사실이죠. 아 총선형 정책이다. 꼭 물려야 하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또 다른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오디오 상태가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풍 의원 여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 강대강 대체가 총선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당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의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총선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발언 같고요. 한상현 의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반발을 하면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천 명을 증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정책이 되겠다. 그 내용은 민주당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저희 당에서는 지금 2030년 넘어가면 지금처럼 초고령 사회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 의료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매년 2천 명씩 5년 정도로 하면 1만 명 정도가 늘어난다. 그것은 반드시 피로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총선형으로 얘기한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총선형이 맞는 게 새누리당 시절에 관계자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의료 파업을 지지했습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료 파업 자체를 지지하신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안 보이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죠. 그리고 단계별로 늘리는 게 맞겠죠. 이렇게 2천 명 3천 명이 지금 있는데 2천 명이 있다. 물론 갑작스럽게 증연되는 부분에는 동의는 하겠지만 한꺼번에 제가 의사라고 쳐도 3천 명이 있는데 2천 명이 들어온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만약에 전 정부에서 단 한 분이라도 의사 정원을 늘리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면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보였죠.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수 인력들이 다 나와 계셨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저희가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어서 저번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끊었는데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사실 의료 대란 자체 그리고 또 그 우려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공공의대, 지역이사제, 법안 등등 정말 좀 현실적으로 파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개진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풍 의원께서는 지역공공필수의료 이런 현실적 고민 수요에 대한 스스로의 또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싶은데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공공의대법하고 지역의사제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이런 부분들도 의사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그게 결정이 돼야만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100만이 넘는 창원시에 지금 의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대 증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대 증원 이슈에 있어서 합의를 하려면 정부와 의료계만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야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야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계 입장도 숫가 인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논의를 해야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현 의원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사제 공공의사 이런 부분은 저희 당에서 보건 상임위는 1차로 다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고 있고요. 국립의전원이라든지 꼭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창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은 여기에 머물러 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핵심이죠.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속에 의료 숫가도 현실화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겠고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있고요. 가르칠 교수는 확보돼 있는가 이런 말씀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대목인데 시간이 많지가 않고 좀 다급한 주제 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총선은 이제 50일도 깨졌습니다. 어제가 딱 50일 남았었고 오늘 깨졌는데 우리 지역 여야 공천 관련해서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남 대진표가 꽤 완성이 돼 가고 있어서 낙동강벨트 중심으로 저희가 선곡으로 파봤었거든요. 대진표 공개가 이제 비교적 더딘 곳이 창원 의창구 진해구 등이 될 텐데 민주당은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김지수 후보를 단수 공천했고 진해구 는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오늘 경선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이 더군요? 오늘까지 전화가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투표를 마지막 투표가 오늘까지고요. 아마 내일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전 진해구 지역위원장 황기철 전 해군참무총장 정선 결과 이제 기다리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민주당 전반적으로 보면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당내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 공천 작업에 있어서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천 작업은 좀 어떻게 좀 크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지금 도의한 신분이라서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중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하고 민주당의 색깔인 것 같고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들이 모여서 지금 얘기 중에 있다고 들었고 오늘 의총까지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결과가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반대로 경남 공천 작업을 보면 승복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반발 목소리도 분명 나오고 있는데 창원의창 진해 김해갑 이렇게 지금 현역 공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갑은 제외하고요. 창원의창 진해에요.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한 김해갑이라든지 아니면 진해 그리고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의 교체 비율이 그만큼 높은 곳 아니냐 이렇게까지 진단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16개 경남의 선거구 중에 그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발표 지역이 4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11군데는 이제 단수 공천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 내지는 아마 곧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지 않은 곳이 창원의창 그리고 창원 진해구 그리고 김해갑이고요. 그래서 조회진 의원이 이제 떠나게 될 지역구 미량 의령 하만 창령 까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의창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지금 있고 그리고 진해는 이달곤 의원이 있는데 이게 현역 의원인데 공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뉴스에서 pk 지역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 3명 코드오프 이야기가 들리는데 혹시 해당되는 거 아니냐 도민들은 당연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국회의원이 5선입니다. 총 5선이죠. 중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스로 자청해가지고 김해갑에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관위에서는 아직 답을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선 후보들 중에는 당의 10% 이하의 점수를 받은 분이 계신가 이렇게 하는데 경선 대상자로 포함이 되면 그렇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 공천 현황도 한번 파보며 오늘 발표가 있었어요. 진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통영 고성 후보가 먼저 나왔거든요. 강석주 전 통영시장 또 국민의 힘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미량 의령 하만 창령의 우서영 경남도당 대변인 이렇게 두 사람을 공천했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두 분 다 훌륭한 저희 당의 인재이시고 특히 강석주 전 시장님이신 분은 조금 고무적 조심스럽긴 하지만 당 내에서도 평이 좋고 고성 통영 에서도 제가 시민분들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좋은 평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민 수로 봤을 때도 통영이 더 많다 보니까 분명 기대하는 대목도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시장 시절에 재임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평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허성무 시장이라든지 변광윤 시장처럼 전 시장처럼 형 국회의원과 이제 맞대결로 추려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발표에 대해서 네. 아마 이제 우리 한상현 의원님께서 강석주 전 통영시장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정점식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통영 고성 지역구에서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굉장히 우세한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경남 전석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도민분들께서 현명하셔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택들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중앙당과 별개로 경남도당은 조금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에서 저희 도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후보군이 이만큼 훌륭한 적이 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신 후보님들이 정말 역량이 뛰어나셔서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시장과 그리고 현 의원의 맞대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접전이 펼쳐질 수도 있고 양당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선거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번 총선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장 보궐선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 나오고 있는 곳 밀양시 얘기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국회의원 도전하고요. 도 의원은 공석인 시장 보궐선거에 나선다고 앞서 출사표를 던졌었고 그 자리가 또 비니까 시의회 의장이 출마하겠다고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공석의 공석 또 보선의 보선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두고 시정 혼란 야기시키는 거 아니냐 예산 낭비 또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현 도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예산 낭비인 것도 맞죠.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 당세가 제일 약한 지역이기도 해서 아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천을 받으면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다 그만두고 나오시지 않는가. 공천을 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겠습니까? 아마 공천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발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국회의원 국회의원 도 의원은 또 시장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역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마다 들기도 하고요. 물론 역량은 뛰어나신 분들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정책이나 시정 저희 도 의회도 인재들이 떠나가거나 시정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기풍 의원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또 지방의원을 뽑는 이런 보궐선거에 밀양시가 시장과 의장이 동시에 사퇴가 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아마 만류를 많이 했을 테고 그리고 사실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처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다시 이런 보궐선거가 생겨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내용들이 또 호남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